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플렉스 플렉스를 살려서 한번 여우. 여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유앤빌리지 외국분이셔? 여 남들 다는 외식하는 집이 우리집 기업에 출근하신 씨유아버지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 먹었었던 어복 쟁반 스웩 그러자 어복 쟁반이 너무 지겨웠어 캐비어 좀 먹자 곧에 들었었어 부자야 부자. 그러나 어머님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캐비어가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샥스피니 좋다고 하셨어 어 이거는 표절 아닐까? 어 플렉스인데 이거 플렉스 표절 너무 좋았습니다 플렉스가 아니라 플렉스 너무 저질이야 플렉스 아닙니까 플렉스 와우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났어 다른 것도 있는데요 어 있네 우리집에 멜라울로 있었지 아버지는 귀엽시요 귀엽시요 어디냐고 여쭤보면 압구정 갤러리야 아빠 건물 사자 조가지 말고 어 이거 플렉스 아니에요? 근데 기믹이잖아요 근데 운영을 되게 잘하시네요 기믹이가 바로 나오고 자 다음 주니 워커 주니 워커 오 오케이 라이프 딕 쇼 투 더 브레이킹 다운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우린 아직 젊기에 저 푸른 초원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기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아 뽀라돌이 뽀라돌이 뚜비 여 여 여 나 나 호 뽀라돌이 뚜비 에잉 나 나 호 뽀라돌이 뚜비 선생님 저거 맞아야겠는데요 쟤는 선진이 씨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이언인이 비웃었습니다 자이언인이 비웃었다 뿌잇뿌잇뿌잇 우리 자이언인 앞에 한 번 나눠서 해볼게요 좋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띵띵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띵띵 망망대에 홀로 있어 풍덩 뭔 말인지 모를 것 같다 정답? 모른다고 포기하지마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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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때나 쓰는 말이야 그건?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니까 배추? 질문 랩 질문 랩에 창시자 패션 랩 패션 랩 맥주가 왜 나왔네 배추 맥주가 너무 반전인데 맥주가 왜 나가는 거야 다시 한 번 모른다고 포기하지마 맥주 배추 아 배추였구나 맥주가 아니에요 셀 때나 쓰는 말이야 그건? 셀 때 썰 아니에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다 썰 때 쓰는 말이죠 형 포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배추는 포기를 셀 때 쓰는 포기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다 정신을 안 차리실 거예요? 포기를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라고 들으셨죠? 포기할 때 너 지금 배추하지마 이렇게 다 배추하지마 또 다른 모습에 계속 생각나게 한다 나 배추위해 다 배추위하지마 자이언이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왜? 랩하는 거 보고 왜? 못 봤어요 아예 어 왜냐면 술 먹고 보여요 아버지가 딱 걸어가지고 모른다고 보긴 했지만 배추위 망망대에 홀로 있어 풍덩 진짜 예전 시골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 버스정류한테도 그러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찡찡 나 왜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이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래퍼 몇 명을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진짜 깽스터 랩이죠 저게 깽스터 랩이었어요? 원래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다음으로 엠씨 뽀카 오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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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개인적으로 힙합이 뭐냐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글자가 힙합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꾸며내지 않지 않아 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역시 렛츠고 거리 앤 겟다운! 거리 앤 겟다운! 그게 뭐예요? 개가 다운됐다고요! 거리 앤 겟다운! 거리 앤 겟다운! 덥잖아! 거리 앤 겟다운! 거리 앤 겟다운! 동물보험 보냈어요? 다음, 주진 선생님 한번 볼까요? 사실 이 옷 입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많은 불자님들이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워킹데드입니다 좀비 랩이라고 최초의 우리도 나가서 할 거야 좀비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살아도 산 게 아냐 죽어도 죽은 게 아냐 목적 없는 길을 계속 걸어 가는 나는 워킹데드 계속 걸어 나는 너의 목을 물어 계속 물어 물어 뜯어 잠시 후에 생긴 나의 친구 마이 프랜 그때부터 둘이 걸어 같이 걸어 계속 걸어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셋이 걸어 아니 근데 이 시도 자체가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한국 힙합의 전설인 가리온의 MC 메타 형님 아직도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힙합 퍼즐 중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고립한 친구들이 있네요 이 기믹은 진짜 노캡이에요 랩킹데드 계속 걸어 혼자 걸어 걷다가 만난 사람 목을 물어 같이 걸어 어글리다 어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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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너무 재밌네요 하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 미대라는 생각으로 웃기고 싶었어요 무서워 아니면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찢었습니다 나 MC 선지 비트 따윈 필요 없지 올라프고 올라프고 예 잠시냅니다 하하하하 개막소 수박조 할머니 번째로 개막소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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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있어 어? 계획대로 되고있어